네 사이렌을 울리며 케이팝 팬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릴까요? 좋습니다 둘 셋 플러스 에비틴 안녕하세요 P1 하모니입니다 저희 P1 하모니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 무려 데뷔 22일차 저희 신인의 패기로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렇죠 무대에서는 강렬함 줍줍타임에서는 반전 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왔는데요 먼저 태우씨 보여드릴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을 위해 저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감성을 풀 충전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바로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둘 셋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거미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와 다르네요 와 마음이 완전 녹아버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성이 200% 충전됐는데요 그럼 이번엔 MBTI가 큐티인 저희 팀의 두 분을 애교 안 볼 수 없겠죠? 어떻게 지웅 씨 인탁 씨 준비되셨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그럼 우리 귀여우미들 출발해볼까요? 들어주시겠어요? 네 갑시다 야 라고 해도 돼? 네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뭄무야 다람쥐야 오늘부터 네 거 해 이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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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K-POP 팬분들 P1 하모니의 반전 매력에 심쿵했다면 잠시 후 사이렌 무대 무대까지 채널 고정! 이어서 심정을 붐! 하고 터트릴 엘라스트 시크릿 넘버와 함께해요 안녕 안녕